전라 3연승무 예능 보유자인 문정근 명무의 승무가 함께한 멋진 무대였는데요 멋진 춤사위의 멋진 음악이 또 함께하니까 또 저도 여러분께 노래 선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괜찮으실까요? 네 좋으셔요?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제가 KBS 불의의 명곡에 나가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최백호 선생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곡을 약간 국악적인 식임새나 국악적인 리듬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새롭게 표현한 그 곡인데요 전북도리 국악원 관인학단 여러분들의 또 멋진 국악관인학과 함께하는 무대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 남상일이 부르는 낭만에 대하여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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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말로 옛날식 타방에 앉아 토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섹스폰 소리 들어요 새빨간 립스틱이 나릇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욱신없이 덤비는 농담 사이로 짙은 섹스폰 소리 들어요 인대와 세상 인하에 시련의 달콤한 야 있겠냐마는 괜히 한 곳이 피어있는 내 가슴에 빌어버린 곳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열한 선선 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팩구동 소리 들어요 풍사랑 그 손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석을 퍼지는 슬픈 팩구동 소리 들어요 아 아 아 파벌 잃어버린 곳에 대하여 이제와 세상 은하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빈기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흥 으 으 으 ä 으 왠지 한 곳이 왠지 한 곳이 왠지 한 곳이 피어있는 내 가슴에 잃어버린 곳에 피하여 낭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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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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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신 분들은 발병 나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공연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요. 저기 뭐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. 발병 난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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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